야 야 내려오지마 내려오지마 다현이 얼른와 얼른와 빨리와 비온다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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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이리와 들어가 들어가 너희들 왜 들어와 너희들 왜 들어와 잠깐만 있어 강아지가 아니라고 이거는 강아지인줄 알아 강아지인줄 알아 아니라고 이거 인마 강아지가 아니야 이거는 어허 참나 있어 봐 이게 좀 닦아주게 비켜봐 혹시 비둘었을까봐 그래 인마 잠깐만 이쪽 괜찮아? 이제 걔가 아니라 강아지가 아니란거 알았어? 야 이게 강아지인줄 아네 얘가 애기타만 이거 묶으면 알수가 있거든 아니야 어머 Hot dog 언니 약간 이거 이 500V일 가입해 거처럼 인형이 아이고, 빠졌네 저거, 오줄리 에이씨 야, 조금씩 빼봐.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잠깐만, 이 타 조금 이따 먹으면 안 되죠? 아, 됐다. 됐어. 아이고, 이 타 표시 자, 이제 그러면은 저 정도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비를 표시를 해야 돼 단비를 표시를 합시다 단비를 단비를 표시를 합시다 단비를 단비를 표시를 합시다 단비를 표시를 합시다 단비를 표시를 합시다 자, 단비. 단비 어떤 건지 미리 묶어 쩌리 저게 단비를 표시를 합시다 아, 단비를 표시를 합시다 에이씨 아, 단비를 표시를 하도록 해봅시다 나 단비를 표시를 해 단비 좀 찾아줘 난이야 아이고, 잠시만 아이고, 잠시만 이게 얘가 단빈가 자, 미안합니다. 미안. 미안. 조국치죠. 떼어봐. 조국치 떼어봐. 됐어. 됐어. 이렇게 다 물리. 어, 얼렬. 먹어먹어먹어먹어. 자, 자자. 그래오래. 그래오래. 자, 빼오. 그 다음에, 진주. 진주만 표시하면 되지? 응.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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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는,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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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진주 됐어 얼른 얼른 먹어 아우 무슨 기집애가 모가지가 이렇게 굵어 자 그러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에요 하얀 거 없는 것 중에 얘가 단디 하얀 거 중에 얘가 어리타 하얀색 목태 가 있는 것 중에 노란색이 진주 당초꺼를 좀 당초꺼를 당초꺼를 빼버릴까 이거 아이고 좁아 아 얘하고 얘하고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는데 자 단비가 이 등어리가 더 시껌해요 음 진주보다 그죠 진주보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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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비 보자 단비가 더 시커매 혹시 고무줄이 빠져도 암컷 2마리 중에 더 시커먼게 누구다? 단비 자 밥먹어라 단이 우유 먹을까? 일단 애들 밥 먹여 나도 할거 좀 하고 자 리타 여기 좀 봐봐 자 이제 구분이 가죠 노란거 누구? 진주 옆에 하얀 고무줄 단주 빨간거 단비 없는거 레오 하얀색 핑크 리타 아휴 헷갈려 하얀색 없는거 대추 다 먹어 다 먹어 야 너 왜 찡찡대는데 곧 눈뜨겠다 뭐야 이렇게 시끄러워 제가 첫째 잖아요 야 뚝땡이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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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눈뜨겠다 야 이제 어? 뭐? 뭐라고? 어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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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놈처럼 생겼네 대추 바이라 점점 코가 까매지죠 바이라 단주 아니 담비 담비 저거 얼굴 좀 보여줘 담비 담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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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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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아니면 너 진짜 큰일날 뻔했다 너 너 그거 두꺼워 같고 다 아이고 깡패들 두 마리 봐라 이 깡패 이 깡패야 깡패단주 여깡패 진주 오우 주무세요 주무세요 네네네 주무세요 아 단주얼굴봐 살벌하다 살벌해 사주팔자를 그렇게 또 풀어내니까 또 그렇게 또 보여 이거 단주 이건 진주 다 먹었어 더 줄게 요거는 단비 단비 야가 저기 단위를 많이 닮을 것 같은데 딱 코미 바이러 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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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귓구멍도 막히고 보이지도 않고 아리타 아리타 더 줄게 춥니? 이따가 엄마 품에서 자라 선풍기도 뭐 다 껐다 내가 이따가 품고자 단위 알았지 나 밥 먹으러 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